안녕하세요 토익 만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천알씨 오늘의 마지막 10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은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동사음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동사를 찾아볼 건데요 이때 빈칸 뒤를 보니까 목적어자래 프레스크립션스가 왔습니다 처방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처방전이라는 이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그 동사는요 보기 중에 C, fill 밖에 없습니다 fill이 원래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 다시 채울 때도 refill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fill 자체가 저희가 목적어자래 프레스크립션이랑 오면 그 처방전에 맞춰서 약을 뭔가 채우는 느낌 그래서 처방약을 조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ill a prescription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fill 뒤에 곧장 목적어자래 또 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처리하다 할 때도 주문을 온 것을 다 채워 넣는 느낌이라 fill an order 주문을 처리하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공석이 나서 거기에 사람을 뽑게 될 때요 그 직책을 채울 사람을 뽑다 그게 fill a position 이라고도 하고요 공석을 채우다 그때도 fill an opening, fill a vacancy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 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1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ABCD를 보아하니 지금은 명사, 서로 다른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명사어의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 앞뒤에 보면서 정답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빈칸 앞을 보셨더니 이렇게 with부터 시작해서 전명구, 명사 자리를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명사 앞자리에는 excess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형용사로 과잉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과잉의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때는 힌트를 조금 더 찾아야 돼서 뒤를 볼게요 뒤에는 because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객님들이요 럭슈리 아이템 앞에 fill에 붙어서요 fill은 덜 산다, 더 적게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럭슈리 아이템스를 더 적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사게 되는 거죠 남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럭슈리 아이템스에 재고가 많이 남아서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그래서 과잉으로 남았다는 뜻을 쓸 겁니다 그럴 때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과잉의 재고란 뜻의 정답은 inventory 쓰시면 되겠습니다 inventory가 재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앞뒤 보면서 해석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빈칸 앞을 보니까 앞에 사람이 나오고요 저 사람은 이다, 본격 썼고 one of the three applicants까지 나와서 세 명의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저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결정적인 힌트가 지원자들이에요 지원자들이고 그 뒤에서 꾸며주는데 저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을 최종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들이 지금 이 직책을 줄까 말까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정답으로 나오는 consider 이 동사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consider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고려하다 뒤에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긴 한데요 목적어 자리에 특히 사람이 오면요 이 사람을 뽑으려고 앞으로 고용을 해볼까 하면서 그런 거 고용 여부를 고려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뽑으려고 고려하다 이런 능동적인 표현에서 사람인 목적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면 수동적으로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뽑으려고 고용하려고 고려되어지고 있는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만약에 뽑히게 되면 맞게 될 업무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뒤에 또 이게 투부정사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A번으로 가셨을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decide라는 동사가요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를 굉장히 자주 함께 나오는 그런 동사죠 decide to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decide to 여기 뒷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decide to는 쓰게 된다면 능동적으로 쓰지 be decided to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고 싶으면 수동태 없이 나는 뭐를 직접 결정한다 I decided to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be decided 수동태 다음에 to를 붙이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어요 이번에는 1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은 보기가 또 비슷한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다 impress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리고 빈칸 앞에 일단 be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be 동사 뒷자리가 지금처럼 빈칸으로 나오면 be 동사 뒤에 형용사도 잘 오고요 be 동사 다음에 pp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미를 보고서 be pp일까? be 형용사일까? 두 개 중에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be 동사만 보면 was impressive도 있고요 was impressive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그 앞을 보니까 지금 be 동사 뒤에서 your research를 꾸며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her research, 그녀의 연구 이렇게 사물을 꾸며줄 때는요 바로 정답은 be 쓰시면 되겠습니다 be가 인상적인 이라는 뜻이라서 사물을 꾸며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녀의 연구가 인상적이다 당신의 토익 점수가 인상적이다 할 때 지금처럼 it was impressive 많이 씁니다 근데 반면에 impress는 이렇게 사물하고 놓지 않습니다 뜻 자체가 impress가 동사거든요 근데 동사가 깊은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에 의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주어자리 it 같은 삶을 못 오고요 사람하고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감명을 받았다 할 때 she was impressed, I was impressed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에 형용사가 두 개 나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하게 좀 빠지는 감정유발 동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impressed도 사실 깊은 인상을 주다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뭔가 유발시키다 라는 동사고요 비슷하게 surprise, 놀라게 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게 하다 excite, 신나게 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표현으로 바꿨을 때 사물을 뭔가 표현을 할 때는요 사물은 직접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주는 거니까 주로 ing랑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주로 이렇게 pp랑 쓰겠어요 그래서 아까 impressed도 pp, 사람하고 썼던 것처럼 이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랐을 때 그냥 I surpris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m surprised 이렇게 ppp 형태로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족이 됐을 때도 I am satisfied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흥미를 느낄 때는 I'm interested, 내가 신할 자는 I'm excited 쓰셔야지 이렇게 사람을 꾸며줄 때는 ppg 여기다 ing 쓰시면 안 됩니다 ing를 붙일 때는 사물을 꾸며줄 때 그 때의 ing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총정리 보면요 사물을 꾸며줄 때 아까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서 나온 건 이렇게 이브 일반 형용사를 쓰던지 ing 형용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pp 형태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빠지는 이런 동사를 둘러싼 감정유발 동사를 둘러싼 표현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1번도 보기가 비슷해서 문법 문제 같았지만 약간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고난도 문제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뒤를 봤어요 앞에는 its largest 소유격이랑 또 형용사와 함께 가장 큰 나왔고 center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명사 앞자리를 지금처럼 뚫어낼 때는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형용사가 맞기는 해요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 쓰는 게 누구 있죠? 네 형용사 그래서 ABCD 중에 형용사를 보시고 아 이브 형용사인가? 불 형용사인가? 그래서 또 둘 중에 고민을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정답은 뒤번이 됩니다 오늘은 형용사를 먼저 본 건 괜찮았어요 근데 명사 앞에 또 형용사를 막 쓰는 건 아니고 해석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센터 앞에서 분배 센터? 유통의 센터? 분배 가능한 센터? 이게 해석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해석이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그때는 아 복합명사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center 앞에 distribution이 붙으면 정말 유통을 하는 센터라고 해서 유통센터 그냥 많이 쓰이는 정해진 복합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두 개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고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명자와 명사를 더한 복합명사가 오늘 정답이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distribution center 유통센터 외워주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제됐던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렇게 산업 앞에도 빈칸이 뚫려 나왔었는데 그때 형용사로 패셔너브라는 사업이나 아니면 패션 산업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패셔너브라는 산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형용사가 오답이 되고 오히려 명사로 패션 산업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EU 앞에 또 빈칸을 뚫어냈었을 때 그때 형용사로 secure 분사형용사로 secured 명사로 security 이렇게 했었을 때 먼저 형용사를 넣어보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안전한 이유? 안전이 보장된 이유? 다 해석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답 안되고 security reason 아예 보안상 EU 라고 해서 정해진 복합 명사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희가 number 앞에서도 빈칸이 뚫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reserved라는 pp 형용사와 reservation 명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해석을 해보면 예약된 번호는 아니잖아요 번호가 예약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예약하면서 번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약된 번호 역시 pp 형용사를 넣어봤을 때 해석이 어색해서 오히려 명사와 명사를 더해서 예약번호 이게 또 오히려 복합 명사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명사 앞자리를 뚫어내면 형용사가 우선은 하나 해석이 자연스러워야지 그걸 쓰는 거고 해석이 어색했다면 아 복합 명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전환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지금은 부사 5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부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요 빈칸 앞뒤를 보니까 뒤에 동작이요 welcome 환영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워크샵을 진행한 연설자들이 있는데 연설자들이 딱 오셨어요 환영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저 미즈 밀러시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때 또 워크샵을 진행하는 연설자들이 많으니까 길게는 아니고 잠깐 간단한 말로 아 어서오세요 하면서 맞아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짧게 환영을 하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은 c briefl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briefly도 토익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briefly를 보셨을 때는 약간 시간도 되게 짧은 시간에 짧게 이런 느낌이 있고요 동시에 약간 내용도 간단하게 긴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브리핑 한다라고 하면 짧고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 사람들을 연설자들을 짧고 간단하게 환영하고 맞아주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셨던 게 기본의 momentarily에요 근데 momentarily도 그 순간적으로란 뜻으로 쓸 때 briefly랑 동의어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briefly는 약간 간단하게 내용 느낌이 있는 반면에 momentarily는 정말 그 moment 순간적으로 잠깐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멈추다 뭐 순간적으로 잠이 들다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순간적으로 환영했다 요거는 조금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welcome들을 꾸며줄 때는 briefly만 쓸 수 있고 momentarily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momentarily가 순간적으로 그런 뜻도 있고요 뭐 시간상으로 곧 뭐 하겠다 약간 이런 뜻도 있기는 해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6번 ABCD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석도 우리가 열심히 할 거긴 하지만 오늘은 또 결정적인 힌트가 뒤에 목적어 없고 전치사2가 왔다는 거예요 전치사2 다음에 to the 회사 웹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전치사2와 함께 쓸 수 있는 일형식 자동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형식 자동사는 이중에 D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referred은 refer to와 함께 쓰면 뭐를 참고하다는 뜻이 돼요 토익에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도를 참고하세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세요 할 때 refer to 명사를 쓰니까 참조하다라는 표현 잘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 중에서 adapt도 사실 2랑 쓸 수 있어요 근데 adapt는 2랑 쓰이게 되면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인데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앞에 쉼표하고 전명구까지 수지곡을 보면요 for a lis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이건 어쩌 웹사이트에 적응해주세요 이건 좀 어색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refer to와 adapt to를 했으니까 다른 2와도 또 나오는 일형식 자동사도 함께 외워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respond라는 동사가 있는데 respond도 2랑 친해서 어디에 응답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다 appeal to 누구에게 호소하다 라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함께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1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번도 보기가 비슷해요 근데 빈칸 앞을 보니까 오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힌트가 요게 오브 부터 전체 다음에 동명세 나왔고 명세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가루룩 닫고 여기 혼자 맨 끝에 오는 부사 아니야? 그 오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사가 맨 뒤에서 이렇게 혼자 많이 꾸며주는 역할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다가는 부사 쓰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직원을 대선하다? 해석도 어색할 뿐더러 저희가 직원, 사람이잖아요 사람 명사는 이렇게 절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가사명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야 그냥 직원을 만났다 직원을 뭐 뽑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원 혼자 쓸 수 있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가사명사라서 절대로 혼자 쓸 수 없고요 employee 이런 것처럼 단수 형태일 땐 어를 붙이거나 덜을 붙이거나 아니면 소유격이라도 붙이던지 한정사가 꼭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단수명사의 가사명사의 단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명이려면 뒤에 꼭 s를 붙여야죠 employees 또는 the employees 이렇게 더 나 s를 동시에 붙이던가 그래서 앞으로 사람 명사는 쓸 때 혼자 단독적으로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쓰면 문법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살펴보자면 저희가 정말 사람이 눈에 보는 직원 뭐 친구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쓰일 때는 정말 한 명 두 명 여러 명 세야 되는데 이 사람 명사에다가 또 다른 추상적인 명사를 더해서 복합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on a s를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의 명수를 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employee 사람 명사 혼자 왔구나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LY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로 복합 명사를 만들어 줘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중에 명사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유일하게 있는 명사는 ET로 끝나는 productivity까지 해서 employee productivity 직원 생산성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토익에서 빈출로 나오는 또 이런 성격의 복합 명사를 보자면요 여기도요 customer 혼자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의 고객님이려면 a customer 여러 명의 고객님이려면 customers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왔던 게 뒤에 있는 satisfaction 이라는 명사와 합쳐져 가지고 약간 개념이 된 거예요 사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고객 만족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tient 환자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한 명의 환자면 a patient 여러 명은 patient 칠 써야 되는데 그냥 왔던 이유는 뒤에 care리라는 명사와 또 합쳐져서 환자 간호 라는 뜻으로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 employee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합 명사가 많긴 해요 그래서 오늘 직원 생산성 뿐만 아니라 employee performance라고 하면 이때 performance는 공연이 아닙니다 뭐 가수나 아니면 배우가 하는 거는 공연이 되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여주는 performance는 성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성과 그게 바로 employee performance니까 이 표현도 메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이메일 143번에서 146번 세트 가져왔는데요 136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니까 다 비슷한 구조예요 오늘 be intended가 조금씩 다 들어갔는데 시제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be intended to 부정사 라는 수거가 이제는 주어는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뭐를 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요런 해석을 갖고 있고요 다음 중 어떤 시제가 날지는 빈칸 앞뒤 문장 다 읽어보고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메일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병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병원이 recently, 최근에라는 뜻이죠 최근에 roll out 이렇게 쓰니까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쓰는 포탈을 이번에 출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탈은 미래에 나올 게 아니라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is patient 포탈을 받아서 this service로 갔거든요 그럼 벌써 앞 문장에서 이미 출시가 됐다라고 나와서 이미 다 쓰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미래에 뭘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시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앞에가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현재 완료로 맞출까? 이런 약간 욕망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roll out, 정말 출시됐다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출시된 게 맞고요 완료된 거 맞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뭔가 동작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지금은 당신이 당신의 건강관리를 지금이 편리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 성격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냥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경우 변하지 않는 사실, 성격, 성질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견제시로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완료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과거에만 했던 것도 아니고 쭉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isn't intended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던 문제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45번에 들어갈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를 찾으려면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포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포털을 통해서 메시지를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때 환자분들을 가르쳐서 당신과 당신의 의사만이 오직 그 다음에 주고받은,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정보가 세워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맞아요,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책임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파트 7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8번부터 171번 저희가 브로셔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로셔에는요 이 회사 이름이 일단 나오고요 지금은 창문 트리트먼트 파키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리덱그레이트 할 때 이 회사에 연락을 하면 패키지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동그라미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4개의 동그라미 나오고 이제는 저희가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풀어볼 질문은요 169번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인보이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인보이스가 송장이었었잖아요 청구서 근데 청구서에 이제는 게재된 나와 있는 토탈 금액 전체 금액이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바뀌게 될까요 이렇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복잡해서 즉 청구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언제 바뀌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뀌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가서 그 동그라미들 중에 세 번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읽어보시면 그때 아까 질문에서 키워드로 나오는 인보이스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재미있게 그 오답보기로 나왔던 저 숫자 표현들이 다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one or two days two days가 나오긴 했는데 오답이긴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고객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송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청구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질문 자체가 청구서가 언제 보내지나요 그러면 이틀을 써도 되겠지만 결정한 지 이틀로 오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송장에는 자재비용, 설치비용, 인건비, 공인비 다 이런 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카오티드도요 이 견적서에 나와 있는 그 가격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그 견적 가격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견적 가격은 valid, 유효한데 딱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30일까지만 유효하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30일이 지난 후에는 그 견적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빨리 저희랑 계약하세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30일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오답보기도 나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어포는 우리 배운 적 있었죠? 하자마자 즉시이란 뜻이라서 물실센터 이때 영수증이 아니라 수령이란 뜻이었죠 그리고 지불금을 받자마자 자재들이 주문이 될 건데 자재들이 도착을 하는데 우리 매장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때 7일이나 7일이나 아니면 1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7일이랑 14일은 자재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질문에서 물어본 게 아니었으니까 조심하세요 본문에 그냥 나온다고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 연계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에서 180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웨비나 디스크립션과 이메일이 등장을 합니다 웨비나 요즘 많이 하죠? 웹에서 하는 세미나라고 해서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주제는 프로젝트 매니저 입문? 약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입문? 이라고 해서 뭔가 경영관리 프로젝트 경영관리에 관련된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발표자 나와 있고 공짜는 아니네요 금액이 있습니다 쭉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인데 제목이 웹이 난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그 웹이 나겠네요 관계성을 좀 찾았어요 그거와 관련된 이메일이구나 한번 보시고요 받는 사람 리우 씨, 보내는 사람 청 씨 이렇게 살짝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풀 문제는요 179번입니다 여기 suggested about 나와서 암시 문제인데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 이메일 쓴 사람이 Mr. 청 씨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질문 그 이메일에서 from, 위에서도 보낸 사람이 Leonard 청 씨였어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I로 아마 언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장에서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웹이나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as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책이 나오면 뭐뭐로 쓰고 내가 라는 뜻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as a novice supervisor 오늘은 노비스라는 단어를 좀 올려볼게요 이 단어가 아직 초보자, 초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초보, 슈퍼바이저다 그럼 이제 막 슈퍼바이저가 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경험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스라는 단어를 아셨소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초보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초보 매니저다 초보 슈퍼바이저다 이런 느낌으로 왔으니까 아, 무언가 이렇게 슈퍼바이저한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내가 이 웹이나 수업을 꼭 들어야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살펴보시고 정답은 오늘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relatively는 비교적이란 뜻이고 literally는 저희가 좀 같이 외우기로 했었죠 작은이란 뜻도 있지만 거의 없는 이란 뜻이라서 슈퍼바이저로서의 쌓아온 경험이나 경력이 거의 없다 노비스다 이 표현 자체가 노비스랑 딱 일치를 하니까 이렇게 어휘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나와요 근데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오답보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자, 오답보기를 보면 다 보기에 들어간 단어를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이따가 보면 이 사람이 일정 충돌이 조금 있어요 다른 일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수업을 못 듣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그때 다른 일정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냐면 내가 회사에 분기별 부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프로젝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등장은 해요 근데 프로젝트를 등장할 뿐이지 프로젝트 매니저들한테 주로 트레인을 한다 새로운 또 프로젝트 매니저래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가 일단 이 자기 일 발표하는 일 때문에 이 웨비나를 못 들어가지고 혹시 그 웨비나가 다 녹화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리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 리코드는 들어갔지만 웨비나가 리코드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의 발표가 리코드되는 걸 계획한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반 정도만 맞고 반 정도가 나머지가 좀 틀립니다 이런 거 오답함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초보이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좀 듣고 싶다는 내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웨비나를 참석을 하길 원하긴 하지만 On a Regular Basis 여기를 지워버릴게요 Regular Basis는 정기적으로란 뜻이에요 이번에 그냥 듣고 싶다고 했었지 내가 정기적으로 계속 듣는다 현재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습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에서 이렇게 빈도가 높은 그런 표현이 같이 나오면 정말 자주 하는 건지 일회성으로 하려는 건지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싸한 오답 함정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180번 문제 연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 청이요 그러면 무슨 날짜에 발표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냐 이걸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 청씨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웨비나를 못 듣겠다고 스케줄 컨플릭스 다른 일정이랑 겹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문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청씨가 쓴 그 이메일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정말 수업을 듣고 싶은데 I'm not sure 난 확실하지 않아 내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불확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내가 비 스케줄 2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발표하기로 아까 자세한 프로젝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열리는 quarterly division meeting에 On the same day 똑같은 날짜 정말 수업 듣고 싶었는데 자기 발표 일정하고 겹쳤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발표를 하기로 했던 그 날짜가 뭐예요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웨비나의 수업 날짜랑 겹쳐서 지금 아쉬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웨비나가 하는 날짜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종료로 온라인 웨비나 있었고 그때 날짜가 1월 18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C 1월 18일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답은 금방 찾았지만 우리가 오답도 약간 아쉬워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답이 또 재미있게 나왔는데 저기 1월 2일은요 편지 쓴 날짜입니다 편지 쓴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짜는 또 어디 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1월 10일은요 그 첫 번째 지문에서 이 웨비나를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등록을 1월 10일까지 하면 10% 할인해주는 그 마감 날짜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월 29일은 어디 나오냐면 내가 그날은 일정이 충돌돼서 안되지만 앞으로 이제 29일 후에는 이제는 스케줄 컨플릭트가 없다 다른 일정이 없어서 다 시간이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시간이 1월 29일입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답보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살펴보시고 독해 보실 때는 꼼꼼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강부터 10강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인강 잘 들으시고 목표 점수 꼭 이루시기를 저 원탑토익 박진영 강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YBM 원탑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